한국어를 쉽게 배웁시다. 물론이죠. 여기서 안녕하세요 둘 다 아니다. 어쩌면요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축하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안해요 Let go 놔둬 놔둬 Me too 나도 그래 나도 그래 My god 맙소사 맙소사 No way 당치도 안습니다 당치도 안습니다 And she And she 그리고 그녀는요 그리고 그녀는요 Come on 부탁이야 부탁이야 Hold on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I agree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Shut up 이 탁쳐 이 탁쳐 So long So long 안녕 안녕 Why not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Allow me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Be quiet 조용히 해 조용히 해 Cheer up 힘내세요 힘내세요 Get lost 길을 잃다 임하가 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길을 잃다 임하가 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Good job 잘했어요 goodbye 잘가요 Have fun 즐겁게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세요. 그는 팀이에요. How much? 얼마나요? I'm full. 배불러요. I'm home. 다녀왔습니다. I'm lost. 나는 길을 잃었다. I'm sick. 아파요. It's July. 7월이에요. Mind you. 조심해. 조심해. My treat. 이번에는 제가 한턱낼게요. Sit down. 앉으세요. 앉으세요. This way.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After you. 먼저 가세요. 얹어 가세요. All right. 좋아요. 좋아요. Bless you. 어이구, 안 됐군요. 어이구, 안 됐군요. Follow me.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잊어버리세요.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Good luck.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I decline.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I promise. 약속해요. 약속해요. I'm broke. 난 빈털털이야. 난 빈털털이야. Nonsense.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Of course. 물론이야. 물론이야. Slow down.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Take care.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They hurt. 그들은 아팠어요. Try again. 다시 해보다. Watch out. 조심해. We'll see. 곧 알게 되겠지. What time? 몇이요? What's up? 무슨 일입니까? Be careful. 조심하세요. Bottoms up. 쭉 들이키세요. 쭉 들이키세요.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 Guess what? 그거 알아. I'm single. 미혼입니다. It's awful.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Over there. 저쪽에. 저쪽에. That's all. 그게 다야. 그게 다야. What's new?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Don't worry.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질까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I'm cooking.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It's Jo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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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better. 한결 나아요. 한결 나아요. 한결 나아요. Tea, please. 차 부탁합니다. 차 부탁합니다. That's fair.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해요. That's fine. 좋습니다. That's life. 그런 게 인생이다. That's neat. 아주 잘했어.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Yes, please. 네, 부탁합니다. 또 당했군요? Don't bother. 신경 쓰지 마세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It's awesome.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It's nothing.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No, she isn't. 아니에요. 그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아니에요. That depends. 경우에 따라 다르죠. 경우에 따라 다르죠. Any questions?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Excuse me, sir. 신뢰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It's December. 12월이에요. 12월이에요. suit yourself.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Thanks anyway. 어쨌든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Who's calling? 누구시지요? 누구시지요? With pleasure. Yes, it's mine. 네, 제 거예요. 네, 제 거예요. Brilliant idea. 좋은 생각이야. Come in, please.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Enjoy yourself.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Good afternoon.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Goodbye, Mike. 안녕, Mike. 안녕, Mike. It's essential. 그건 필수적이에요. 그건 필수적이에요. It's fantastic. 훌륭해요. 훌륭해요. Just wonderful.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You're welcome. 천만해요. 천만해요. 굿나잇, John. 안녕히 주무세요, 존. 안녕히 주무세요, 존. It's incredible.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I lost. 나는 졌다. 나는 졌다. Let's celebrate. 축하해요. 축하해요. Now read, please. 이제 읽어주세요. 이제 읽어주세요. Stand up, please.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Absolutely right. 당연하지. 당연하지. control yourself. 흥분을 가라앉혀요. How's everything?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That's excellent.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것은 특별해요. Yes, I understand. 네, 잘 알겠어요. 네, 잘 알겠어요. That's disgusting. 그건 역겹다. 그건 역겹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Don't shilly-shally. 우물쭈물하지 마라. 우물쭈물하지 마라. Speak louder, please.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So do I. 저도요. 저도요. I hope so.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Who says? 누가 말하던가요? Can I help?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Drop dead. 내려놔. 내려놔. I blew it. 제가 다 망쳤어요. I doubt it. 글쎄요. I envy you. 당신이 부러워요. I hate you.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미워요.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I think so. 그런 것 같아요. Is that okay? 괜찮겠어. Is that so? 그런가요? It's a pen. 그것은 펜입니다. 그것은 펜입니다. It's fine. 괜찮아. 괜찮아. Keep it up.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Keep well.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Let me see. 어디 봐요. 어디 봐요. Not at all. 천만에요. 천만에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ime is up. 시간이 다 있다. 시간이 다 있다. Be my guest. 좋을 대로 하시오. 좋을 대로 하시오. Count me on. 저를 세 개 쳐주세요. 저를 세 개 쳐주세요. I'm fine. Thanks. 덕분에 잘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Forgive me.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How is Jack? 잭은 어때요? 잭은 어때요? I'll get it. 그것을 사겠습니다. I'm his fan. 저는 그의 팬이에요. Is it yours?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까? It's a deal. 좋아요. 찬성입니다. Not too bad.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책상 위에서요. What a pity. 가엾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은 누구시죠? You said it. 찬성이에요. 찬성이에요.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At what time? 몇 시로 할까요? 몇 시로 할까요? Don't panic.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 assure you.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정말 틀림없다.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정말 틀림없다. I can manage.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I can't tell. 나는 건지 모르겠네. I suppose so. 그런 것 같군요. I'll take it. 그것을 가져가겠어요. I'm a farmer. 나는 농부다. It's Sunday. 일요일이에요. It's unfair. 불공평해요. Let me guess. 내가 맞춰보지. 내가 맞춰보지. Take it easy. 진정해. 진정해. What a shame. 그것 참 안 됐군요. 그것 참 안 됐군요. Who told you? 누가 전해줬죠? 누가 전해줬죠? Catch me later.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I'll check it.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ll show you. 보여줄게요. I'm a housewife. 저는 가정주부예요. I'm a student. 학생이에요. I'm fine, too.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Is it serious?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Is that right? 그래요. 그래요. Is this yours? 이거 당신 건가요? 이거 당신 건가요? It isn't much.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It won't work.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It's a pencil. 그건 연필이에요. 그건 연필이에요.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계속 연락해요. Let's face it. 현실을 직시해라. Let's make up. 화해하자. See you later. 나중에 봐. 나중에 봐. That's a book. 그것은 책입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 To be careful. 조심해야 해. 조심해야 해. Where were we?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Will it hurt? 아플까요? You did right.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You're crazy. 당신 미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You've got it. 알았어요. Anything else? 또 다른 건 없으세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At about seven. 약 70시쯤이요. 약 70시쯤이요. He is a manager. 그는 매니저예요. 그는 매니저예요.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I'm going home. 나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조지 스미스입니다. I'm Steve Williams. 저는 스티브 윌리엄스입니다. It all depends. 그때 그때 달라. 그때 그때 달라. It's her field. 그녀의 분야예요. Let's find out. 알아보자. So far, so good.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The bigger one. 더 큰 것이요. There they are. 그들은 저기에 있다. Those are mine. 저것들은 내 것이다. We're through.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What about you? 당신은요? 당신은요?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You deserve it. 내가 매를 버는구나. 내가 매를 버는구나.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Anxiety ages us.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불안은 우리를 늙게 한다. Are you kidding? 농담이죠. 농담이죠. 결혼하셨습니다. Are you married?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Call the doctor. 의사를 부르다. 의사를 부르다.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I've had enough.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It really hurts. 그건 정말 아프다. 그건 정말 아프다. It's about time. 그럴 시기가 됐지요. Keep the change. 거스름도는 가지세요. Let's begin now.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No pain. No gain.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Only three days.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That reminds me. 깜빡 잊을 뻔했군. 깜빡 잊을 뻔했군. 깜빡 잊을 뻔했군. That's for sure.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That's not true.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This is January. 1월이에요. Those are books. 저것들은 책이다. 저것들은 책이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What's your job?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You are kidding. 당신은 농담하고 있어. 당신은 농담하고 있어. You're so smart.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진짜 똑똑하구나. Any tickets left? 표 남은 거 있어요. 표 남은 거 있어요. 표 남은 거 있어요.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Good night, Alice. 잘 자, Alice. 잘 자, Alice. Have you decided? 결정했어요. He lacks courage. 그는 용기가 부족하다. Hold your horses. 좀 더 생각해봐요. 좀 더 생각해봐요. I like ice cream.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I'm free tonight. 오늘 밤은 한가해요. I'm the youngest.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예요. It sounds great. 그거 좋은데요. It's my pleasure. 별 말씀을. It's two o'clock. 이시다.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자. 그녀는 권투를 싫어한다. Sit down, please. 앉으세요. Thanks a million.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t makes sense. 일리 있는 말이야.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That's terrible. 거참 안 됐군요. 거참 안 됐군요. That's the point.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That's your book. 그것은 당신의 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입니다. They're not mine.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Well, it depends.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size?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Yes, I suppose so.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Anything to drink? 마실 것은요? 마실 것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It's Sunday today.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It's very popular. 아주 인기가 많아요. It's worth seeing.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Let's get started. 시작합시다. Listen and repeat. 듣고 반복하세요. Stop complaining. 불평 좀 그만하시지요. 불평 좀 그만하시지요. He is a student, too. 그는 학생이기도 하다. Here's your change. 잔돈력이 있습니다. 잔돈력이 있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Sorry, I'm engaged. 미안해요, 약혼했어요. They're over there. 저쪽에 있어요. What a coincidence.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You can't complain. 당신은 불평할 수 없어요. You're impossible. 당신은 불가능해요. Some things come up. 무슨 일이 생겨서 What's the deadline? 마감기한은 언제입니까? What's your trouble?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Where's the company?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It's still un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Tomorrow never comes.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Yesterday was Sunday. 어제는 일요일이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다. You're looking sharp. 당신은 날카로워 보이는군요. 당신은 날카로워 보이는군요. You're very eloquent. 당신은 말솜씨가 참 능란하시군요. 당신은 말솜씨가 참 능란하시군요.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Maybe they're doctors. 아마도 그들은 의사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의사일 것이다. No, I don't understand.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Open your book, please. 책 좀 펴주세요. 책 좀 펴주세요. The soon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They've been divorced. 그들은 이혼했어요. Those are watermelons. 저것들은 수박입니다. What horrible weather. 정말 끔찍한 날씨군요. 정말 끔찍한 날씨군요. Absolutely impossible.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All enjoyed themselves. 모두 즐거웠다. 모두 즐거웠다. Close your book, please. 책 좀 닫아주세요. 책 좀 닫아주세요. Just for entertainment. 그냥 오락을 위해서요. 그냥 오락을 위해서요. Money isn't everything. 돈이 전부는 아니다. Skating is interesting. 스케이트 타는 것은 재미있다. 스케이트 타는 것은 재미있다. 당신의 모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군요.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군요. 모든 것이 맛이 좋아요. 모든 것이 맛이 좋아요. Good evening, Mrs. Davis. 안녕하세요, 데이비스 부인. 안녕하세요, 데이비스 부인. 나는 완전히 이해한다. 나는 완전히 이해한다. It's an air conditioner.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에요. What's your nationality? 국적이 어디입니까? Good afternoon, Mr. Wilson. 안녕하십니까, Wilson 씨. Show your tickets, please. 표를 보여주세요. You're very professional. 당신은 아주 전문가예요. That's rather disappointing. 그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Cut it out. 집어치워요. 집어치워요. I'm fed up. 이제 지긋지긋하다. No, I can't. 아니, 못해. Do I'll have to? 내가 해야 해. He is my age. 그는 나의 나이다. 그는 나의 나이다. I like this. 난 이것이 좋다. 난 이것이 좋다. Take a hike. 저리 가요. Do me a favor.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Don't nag me. 잔소리 좀 그만해요.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How do I look? 나 어때요?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I detest you.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미워요. I do miss you. 당신이 그리워요. 당신이 그리워요. 당신이 이끄요.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제가 신세를 지는군요. I'm on a diet.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I'm on my way. 갑니다. Is that a park? 저건 공원인가요? Knock it off. 그만해.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There it is.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You set me up.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Can I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From 4 to 4.30. 40부터 4시 30분까지요. 40부터 4시 30분까지요. Give me a call.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Give me a hand.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I have no idea.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I just made it. 막 해냈어요. 막 해냈어요. I wish I could. 그렇게 해드리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해드리면 저도 좋겠어요. I'll see to it.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I'm good at it. 난 그거 잘해. I'm in a hurry. 저 급해요.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Just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둬.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세요? You owe me one. 당신은 나한테 빚졌어요. 당신은 나한테 빚졌어요. 당신은 얼간이에요. Any day will do. 어느 날이라도 괜찮아질 거예요. Are you with me?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Can you make it? 당신은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Dinner is on me.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Don't touch me. 내 몸에 손대지 마라. How is it going? 요즘 재미가 어떠세요? 요즘 재미가 어떠세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I am behind you. 당신 뒤에 있어요. 당신 뒤에 있어요. I don't mean it.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ll fix you up. 내가 마련해줄게. 내가 마련해줄게. It's a fine day. 오늘은 날씨가 맑군요. It's up to date. 최신식이에요. Leave me alone. 귀찮게 하지 마라. Sure, go ahead. 네, 어서 쓰세요. I can't help it. 어쩔 수 없어요. The same to you. 당신도요. What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하죠? 그는 무엇을 하죠?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Yes, I think so.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ou can make it.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Did you have fun? 재미있었어요. Do you know Mary? 메리를 아시나요? 메리를 아시나요? Don't bother me. 귀찮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He came by train. 그는 기차를 타고 왔다. 그는 기차를 타고 왔다. Hold on, please.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How is your wife?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I can't stand it. 난 참을 수가 없어. 난 참을 수가 없어. I didn't mean to.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I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죠. I love this game. 나는 이 게임을 정말 즐긴다.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해 보지요. I'm on your side. I've got no idea. 난 아이디어가 없어. It's hard to say. 말하기 어려워요. It's no big deal. 그거야 별 것 아니죠. Just call me Tim. 그냥 팀이라고 불러줘.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에요. My fever is gone. 열이 없어졌어요. 열이 없어졌어요. My name is Adam. 제 이름은 아담입니다. 제 이름은 아담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No, mine is blue. 아니요, 제 것은 파란색입니다. 아니요, 제 것은 파란색입니다. Sure, what is it? 물론이야, 뭔데? 물론이야, 뭔데? We're all for it. 우리는 모두 그것을 찬성한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찬성한다. What a good deal. 정말 잘 됐군요. What is your age?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하나? You asked for it.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You have my word. 내가 약속해. 내가 약속해. You look guilty. 죄책감을 느끼는군요. You stupid jerk. 이 바보 같은 놈아. You'll be sorry. 어디 두고 보자. Are you Chinese? 중국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인가요? Are you married?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Don't count on me. 나를 꼭 믿지는 말아요. 나를 꼭 믿지는 말아요. Don't fall for it. 그것에 속지 마라. 그것에 속지 마라.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 나를 실망시키지 마.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 이제 그만. He is on the phone. 그는 전화 통화 중입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입니다. Here is your food.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His room is empty. 그의 방은 비어있다. 그의 방은 비어있다. I beg your pardon. 죄송합니다. I can't afford it. 그걸 살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걸 살만한 형편이 안 돼요. I come from Japan.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I thought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I'd like a refund. 돈으로 반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돈으로 반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I'll be back soon. 곧 돌아올게. 곧 돌아올게. I'll check it out.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work. 나는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I'm in good shape. 전 아주 건강해요. I'm working on it. 추진 중입니다. I've done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Is this your book? 이게 너의 책이니? 이게 너의 책이니? It's a long story. 말하자면 길어요. It's all my fault. 그것은 내 잘못이야. 그것은 내 잘못이야. Just a few months. 몇 달만 있으면 돼요. 몇 달만 있으면 돼요. Just wait and see.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Make up your mind. 너의 마음을 정해라. 너의 마음을 정해라. My name is Kevin. 내 이름은 케빈이야. 내 이름은 케빈이야. 너의 마음을 정해라. 너의 마음을 정해라. 아니요. 전 캐나다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 캐나다 사람이에요. That rings a bell. 벨이 울린다. 벨이 울린다. That's all I need. 필요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The view is great. 경치가 참 좋군요. The wall has ears.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There comes a bus. 버스가 온다. 버스가 온다. This is Mr. White. 이분은 화이트 씨입니다. 이분은 화이트 씨입니다. Today is March 24th. 오늘은 3월 24일이다. 오늘은 3월 24일이다. What day is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What year is this? 이것은 몇 년도입니까? 이것은 몇 년도입니까?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Which is your bag? 당신의 가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방은 무엇입니까? Who told you that? 누가 그러던가요? Whose pen is this? 이것은 누구의 펜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펜입니까? You are a chicken. 당신 정말 겁이 많군요. 당신 정말 겁이 많군요. You can't miss it.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You name the time. 당신이 시간을 지정하세요. 당신이 시간을 지정하세요. Are you John Smith? 당신은 John Smith입니까? 당신은 John Smith입니까? At 6 o'clock sharp. 6시 정각이요. Don't be so modest. 그렇게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세요. Don't give me that.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Get over yourself. 잘난 척 그만해라. He won an election. 그는 선거에서 이겼다. 그는 선거에서 이겼다. How is your family? 가족은 어떤가요? I can't believe it.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다. I can't follow you. 당신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I couldn't help it.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I have a complaint.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I know the feeling. 그 기분 알아. 그 기분 알아. I really regret it.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I'll think it over.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I'm all washed up.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I'm easy to please.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I'm reading a book.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I'm sorry, I'm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Is this seat taken? 여기 자리 있습니까? It drives me crazy. 나를 미치게 하는군. It is growing cool.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It seems alright. 괜찮아 보이네요. It slipped my mind.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It's a small world. 세상 참 좁네요. It's going too far.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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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begin. 시작할 시간입니다. 시작할 시간입니다. Maybe it will work. 아마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나에게 알려줘.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The answer is zero. 0이다. 0이다. We'd better be off. 우리가 떠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떠나는 게 낫겠어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뭘 좋아하지? 그녀가 뭘 좋아하지? What month is this? 이것은 몇 철 달입니까? 이것은 몇 철 달입니까? When were you born? 언제 태어나셨나요? 언제 태어나셨나요?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출신이니? 너는 어디 출신이니? Where's the door?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어디 있습니까? You must play fair. 너는 광명정대학에 시합을 해야 한다. You're a disgrace. 당신은 창피해요. Any messages for me? 나한테 온 메시지 있어요. Are you Charlie Smith? 당신은 Charlie Smith입니까? As soon as possible.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Don't miss the boat.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e always talks big. 그는 언제나 허풍을 떤다. He can hardly speak. 그는 거의 말을 할 줄 모른다. How is your husband?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어때요? I didn't sleep well.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I really don't know. 나는 정말 모르겠어. I'll be right there. 금방 갈게. 금방 갈게. I'm not really sure.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I've got a headache. 난 머리가 아파. 난 머리가 아파. Is France in Europe? 프랑스는 유럽인가요? 프랑스는 유럽인가요? It hurts right here. 여겨가 아파요. 여겨가 아파요. It's half past nine. 9시 30분이요. It's not your fault. 당신 탓이 아니에요. It's time for class. 수업 시간이에요. Let's go visit them. 그들을 방문하러 가자.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냅시다. Oh, that's not good. 그건 잘못된 행동이네. Please come with me.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That's good to know.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That's more like it. 그래야지. 그래야지.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다.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다. What's on your mind? 내 생각은 뭔데? 내 생각은 뭔데?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가? 너 어디가? Where did you visit? 당신은 어디를 방문했나요? 당신은 어디를 방문했나요? 당신은 어디를 방문했나요? Where have you been?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Why don't you agree? 당신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You did fairly well. 꽤 잘하셨어요. 꽤 잘하셨어요. You need a vacation. 휴가가 필요해요. You need to work out. 운동을 해야 해요. You're so careless. 당신은 너무 부주의해요. 당신은 너무 부주의해요. clothes make the man.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Do you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영어를 할 줄 아세요? Don't be so childish.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lose your head. 이성을 잃지 마세요. 이성을 잃지 마세요. Don't open your book. 책을 펴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How are things going?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recently? 넌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넌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니? I could hardly speak.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I enjoy your company. 동반해 주셔서 즐겁습니다. 동반해 주셔서 즐겁습니다. I like football best. 나는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나는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I'm not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I'm not myself today. 오늘 제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제 정신이 아니에요. I'm pressed for time.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I've changed my mind. 마음을 바꿨어. 마음을 바꿨어. Is this your handbag? 이것이 당신의 힌드백입니까? It really takes time. 정말 시간이 걸려요. It's against the law. 그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다. 저녁 먹을 시간이다. Look before you leap.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My car needs washing. 내 차는 세탁이 필요하다. 내 차는 세탁이 필요하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도는군요. 군침이 도는군요. That's all for today. 오늘은 이만 끝내죠. 오늘은 이만 끝내죠. That's not a problem.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That's your problem. 그건 대개 사정이죠. These are my pencils. 이것들은 제 연필입니다. 이것들은 제 연필입니다.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What happened to you?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What's your problem? 너 문제가 뭐야? Where are my glasses? 내 안경 어디 갔지? Where are the stairs?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계단은 어디 있어요? You look great today. 오늘 멋져 보이는데 오늘 멋져 보이는데 You're a good dancer. 당신은 춤을 잘 추시는군요. 당신은 춤을 잘 추시는군요. You've got the point. 내 말이 일리가 있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 Your hand feels cold. 손이 차가워졌어요. A lovely day, isn't it? 날씨가 참 좋군요. 그렇죠. Are you free tomorrow?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Aren't they students? Aren't they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입니까? Do you like traveling? 여러분은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Don't trust a chance. 여행을 바라지 말아라. 여행을 바라지 말아라.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Fine. Thanks. And you? 전 좋아요. 당신은요? Have you finished yet? 벌써 다 끝냈니? He looks very healthy. 그는 매우 건강해 보인다. 그는 매우 건강해 보인다. 그는 집을 수리했다. 그는 소풍을 제안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I'll further my study.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I'll take your advice. 제가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된다. It won't happen again.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It's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t's not six o'clock. 6시가 아니에요. It's quite cold today. 오늘은 꽤 춥네요. 오늘은 꽤 춥네요. It's really a bargain. 정말 싸군요. 정말 싸군요. Just around the comer. 바로 코앞에서요. 바로 코앞에서요. 편히 계세요. Maybe some other time. 다음 기회로 미루죠. Mind your own affairs. 내일에나 신경 써라. 내일에나 신경 써라. No, that's not my book. 아니요, 제 책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 책이 아니에요. Are your grandparents still alive? 당신의 조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당신의 조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None of your business.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You are kidding me.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Pain past is pleasure. 지나간 고통은 쾌락이다. 지나간 고통은 쾌락이다. Please check the date.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leave me alone. 제발 저를 가만히 놓아두세요. 제발 저를 가만히 놓아두세요.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행기가 연착된다. 비행기가 연착된다. The food is delicious. 그 음식은 맛있다. 그 음식은 맛있다. The road divides here. 길은 여기서 갈라진다. 길은 여기서 갈라진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This is Mary speaking. 이것은 메리의 연설이다. 이것은 메리의 연설이다. What an adorable baby.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구나.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구나.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What's the date today? 오늘이 며칠이에요? What's wrong with you?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주소가 어떻게 되죠? Where'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까요? 내일 비가 올까요? You need an injection. 주사가 필요해요. 주사가 필요해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안 하는 이보다는 낫다. 늦더라도 안 하는 이보다는 낫다.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다. Could you speak slower?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He is collecting money. 그는 돈을 모으고 있다. 그는 돈을 모으고 있다. I couldn't get through. 저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I'll meet you tomorrow. 내일 만나자. I'm very disappointed. 정말 실망했다. It rather surprised me. 그것은 오히려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놀라게 했다. Let bygones be bygones. 과거는 과거로 묻어둡시다. Let's talk over dinner.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합시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합시다. Mother doesn't make up. 어머니는 안 계세요. 어머니는 안 계세요. No, he doesn't have one. 아니요, 그는 그게 없어요. 아니요, 그는 그게 없어요. Thanks for the warning. 경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경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That's always the case. 항상 그 모양이다. 항상 그 모양이다. The child sobbed sadly. 그 아이는 애초롭게 흐느껴 울었다. 그 아이는 애초롭게 흐느껴 울었다. The shoes are worn out. 구두가 낡았다. 구두가 낡았다. This soup tastes great. 이 수프는 맛이 좋다. 이 수프는 맛이 좋다. 당신은 어떤 게 좋아요? 당신은 아마 맞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사료 깊으시네요. 당신은 정말 사료 깊으시네요.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요? Don't hesitate anymore.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라. Don't make any mistakes.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Don't take any chances. 모험하지 마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Football is my favorite. 축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축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생각이 통했군요. 생각이 통했군요. He is physically mature. 그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다. 그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다. 그는 컴퓨터를 전공했다. 그는 컴퓨터를 전공했다. I like playing football.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I really enjoyed myself. 참 재미있었다. I'm crazy about English. 저는 영어에 푹 빠져 있어요. I'm determined to leave.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It's no use complaining.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John doesn't like me. 존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he's under the weather. 그녀는 몸이 안 좋아요. That couldn't be better. 그게 더 나을 리가 없어요. 그게 더 나을 리가 없어요. The price is reasonable. 가격은 적당하다. They praised him highly. 그들은 그를 높이 칭찬했다. We all desire happiness.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한다. What abou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What are your interests? 당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당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는 어때? 날씨는 어때? What's your family name? 당신의 가족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족 이름은 무엇입니까? I like collecting stamps. 나는 우표 수집을 좋아한다. I'm 27 years old. It's better than nothing.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Please accept my apology. 저희 사죄를 받아주세요. 저희 사죄를 받아주세요. Thank you for directions.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That makes no difference.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 The dinner was wonderful. 저녁 식사는 훌륭했다. 저녁 식사는 훌륭했다. The prisoner has escaped. 죄수가 탈옥했다. 죄수가 탈옥했다. This material feels soft. 이 천은 감촉이 부드럽다. 이 천은 감촉이 부드럽다. What about another dance? 또 다른 춤은요? 또 다른 춤은요? You look radiant tonight. 오늘 밤은 환하게 빛나는군요. 오늘 밤은 환하게 빛나는군요. You're really killing me. 넌 정말 날 죽이고 있어. 넌 정말 날 죽이고 있어. Being criticized is awful. 비난받는 것은 끔찍하다. 비난받는 것은 끔찍하다. Don't jump to conclusions.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요. He owned himself defeated. 그는 자신을 패배시켰다. 그는 자신을 패배시켰다. I will arrange everything.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을게요.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을게요. Keep your fingers crossed.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She was totally exhausted. 그녀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She's very well. Thank you. 그녀는 아주 잘 지내요. 고마워요. 그녀는 아주 잘 지내요. 고마워요. That's the latest fashion. 그것이 최신 유행이다. 그것이 최신 유행이다. They elected him chairman. 그들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들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Things are getting better. 사태는 호전되고 있다. You've ruined everything. 당신은 모든 걸 망쳤어요. 당신은 모든 걸 망쳤어요. H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저는 42살입니다.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What's your favorite sport?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steps?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Your English is incredible. 너의 영어는 믿을 수 없다. 너의 영어는 믿을 수 없다. Here's your receipt.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It's a friendly competition. 그것은 우호적인 경쟁이다. 그것은 우호적인 경쟁이다.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한 번 만납시다. Opportunity knocks but once. 기회는 한 번 노크한다. Please don't blame yourself.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녀는 급히 옷을 입었다. 그녀는 급히 옷을 입었다. Thanks for your cooperatio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thing has its beginning and end.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e's engaged to John. 그녀는 종과 약혼했다. 그녀는 종과 약혼했다. 우리는 런던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는 런던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당신은 발음이 아주 좋아요. 당신은 발음이 아주 좋아요. 만족 보장합니다. Those men aren't students, either. 저 남자들도 학생들이 아니에요. 저 남자들도 학생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 날씨를 더 좋아합니다. I bet you can.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We can get by.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Don't push me. 날 건드리지 말아요. I'm sick of it. 그거 정말 지겨워요. Is that a book? 저것은 책입니까? 저것은 책입니까? 저것은 책입니까?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try it on? 한 번 신어봐도 될까요? 한 번 신어봐도 될까요? Where do I pay? 어디서 계산합니까? 어디서 계산합니까? Get off my back. 내게서 떨어져. 내게서 떨어져. Give me a break.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He is ill in bed. 그는 아파서 누워있다. I have to go now. 지금 가야만 합니다. 지금 가야만 합니다.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죠. You piss me off.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Get away from me. 저리 가요. 저리 가요. He is a smart boy. 그는 영리한 소년이에요. 그는 영리한 소년이에요. He is an able man. 그는 유능한 인재다. 그는 유능한 인재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I mean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다. I'm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What did you say? 뭐라고 하셨죠? What do you want? 무슨 일로 그러시죠? What is it about? 무슨 일인데요? What month is it? 지금이 몇 철 달이죠? 지금이 몇 철 달이죠? You make me sick. 너한테 질렸다. 너한테 질렸다. You may go in now. 당신은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Can I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Could you help me?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Don't be that way.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Guess how old I am. 제가 몇 살인지 한 번 맞춰보세요. Have you got that? 너 그거 이해했어? He is just a child. 그는 단지 아이일 뿐이다. 그는 단지 아이일 뿐이다. I felt sort of ill. 나는 약간 아프다고 느꼈다. 나는 약간 아프다고 느꼈다. I have a good idea.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I was just on time. 마침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마침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I'm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Is it raining now? 비가 오고 있나요? 비가 오고 있나요? Is this book his? 이 책은 그의 것이니? It's not my fault.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It's up in the air.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Move out of my way. 저리 비켜줘. She had a bad cold. 그녀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그녀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Today is August 11th. 오늘은 8월 11일이다. 오늘은 8월 11일이다. We can work it out.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We had a good time.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What are you up to? 군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You did a good job. 좋은 일 맡으셨네요. You make me so mad. 당신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군요. Can she be a driver? 그녀가 운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How did you like it?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How do you spell it? 철자는 어떻게 됩니까? 철자는 어떻게 됩니까? I am a football fan. 나는 축구 팬이다. I am bored to death. 심심해서 죽겠다. I feel the same way.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I know all about it. 난 그것에 관해 전부 알고 있다. 난 그것에 관해 전부 알고 있다. I wake my sister up. 나는 여동생을 깨운다. 나는 여동생을 깨운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I'll play it by ear. 일이 진행되는데 따라 처신하겠습니다. 일이 진행되는데 따라 처신하겠습니다. I'll see you at 6. 6시에 뵙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If only I could fly.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 Is it true or false?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인가요? It will do you good.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Just read it for me. 그냥 읽어줘.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이만 끝냅시다. 오늘은 이만 끝냅시다. Take it or leave it. 그게 싫다면 내 마음대로 해. Take my word for it.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This boy has no job. 이 소년은 직업이 없다. 이 소년은 직업이 없다.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인가요? You can count on it. 꼭 그렇게 할게. You can count on me.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You got a good deal. 당신은 좋은 거래를 했어요. 당신은 좋은 거래를 했어요. But you sound so sad. 하지만 당신은 너무 슬퍼 보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슬퍼 보이네요. Can I tak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Did you miss the bus? 버스를 놓쳤나요? Do you go on picnics? 너는 소풍 가니? 너는 소풍 가니? Do you have any idea? 당신은 알기라도 하나요? 당신은 알기라도 하나요? He can't take a joke. 저 사람하고는 농담도 못한다. 저 사람하고는 농담도 못한다. He is in conference. 그는 회의 중이다. How long did it last? 그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How much is this rug? 이 양탄자는 얼마입니까? I envy you very much.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I got there by plane. 나는 비행기로 그곳에 도착했다. I was about to leave. 난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I'll give you a hand. 내가 널 도와줄게. I'll go to a concert. 콘서트에 갈 거예요. I'll pick up the tab. 내가 낼게. I'll take care of it. 제가 처리할게요. It's a piece of cake. 그런 것쯤은 거뜬히 할 수 있다. It's a waste of time. 그것은 시간 낭비다. May I have a receipt?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May I have your name?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so. 아니, 넘어진 게 아니야. No, I'm a single son. Tell me all about it. 그것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세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the way it is. 세상사가다. This house is my own. 이 집은 내 소유이다. 이 집은 내 소유이다. What a stupid idiot. 바보 천치 같은 일 하고. Where can I check in? Check in은 어디에서 하나요? Where were you born?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Why did you go there? 거기에는 왜 가셨습니까? You are a great help. 당신은 큰 도움이 되는군요. You are just in time. 시간을 딱 맞추셨어요. 시간을 딱 맞추셨어요. You've gone too far. 당신은 도가 지나쳤군요. 당신은 도가 지나쳤군요. Can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Do you have my pencil? 내 연필 가지고 있니? 내 연필 가지고 있니? Do you like pop music? 너는 팝 음악을 좋아하니? Do you often work out? 당신은 종종 운동을 합니까? 당신은 종종 운동을 합니까? Do you really mean it? 그 말 진담이니? Go straight this way. 이 길을 곧장 걸어가세요. 이 길을 곧장 걸어가세요. He has a large income. 그는 수입이 많다. 그는 수입이 많다. 그는 수입이 많다. He owes my uncle $100. 그는 내 삼촌에게 100달러를 빚졌다. 그는 내 삼촌에게 100달러를 빚졌다. He was about to start. 막 시작하려던 참이였어요. Here's a gift for you.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How big is your house? 집이 얼마나 커요? How did you get there? 당신은 어떻게 거기 가나요? How much does it cost? 그것은 얼마입니까? I caught the last bus. 나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나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I don't know for sure.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I guess he's about 30. 그는 서른 살쯤 된 것 같아요. 그는 서른 살쯤 된 것 같아요. I suppose he was sick. 나는 그가 아팠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아팠다고 생각한다. I was 10 minutes late. 나는 10분 늦었다. I'll have to try that.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I'm about to explode. 곧 폭발할 거예요. 곧 폭발할 거예요. I'm gla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기뻐. 그 말을 들으니 기뻐. 나는 내가 아주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아주 자랑스럽다. I've got news for you.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It's a nice day today. 날씨가 너무 좋아요. It's been a long time. 오랜 세월이 흘렀죠. 오랜 세월이 흘렀죠. It's the year of 2017. 그것은 2017년의 해입니다. 그것은 2017년의 해입니다. Keep up the good work. 수고하세요. Lovely day, isn't it? 날씨가 참 좋군요. 그렇죠.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반갑습니다. Not a sound was heard.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Please give me a hand. 좀 거들어 주세요. 좀 거들어 주세요. Some of them are mine. 그들 중 일부는 내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내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는 여기 없어요. The one on your right. 오른쪽에 있는 거요. This book is above me. 이 책은 나의 위에 있다. 이 책은 나의 위에 있다. We're so proud of you.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What day is tomorrow?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 What is it like there? What is she doing now? 그녀는 지금 뭐 하니? What makes you say so?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When will it be ready?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Who are those people?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Who did Steve marry? 스티븐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Who is in charge here? 여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You have a good taste. 당신은 안목이 있군요. 당신은 안목이 있군요. You'll get used to it.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Better luck next time.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Could you say it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Do come again, please. 다시 오세요. Do they have children? 그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Do you feel better now?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Do you have a computer? 당신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Do you mind my smoking? 담배 피워도 될까요? 담배 피워도 될까요? Do you want some fruit? 과일 좀 줄까? 과일 좀 줄까? Don't take it to heart.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Get me my coat, please. 웃옷 좀 갖다 주세요. 웃옷 좀 갖다 주세요. He has a strong accent. 그는 말투가 괄괄하다. 그는 말투가 괄괄하다. He was born in UK.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다. His name is Joe Smith. 그의 이름은 Joe Smith입니다. 그의 이름은 Joe Smith입니다. How long is the street?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I don't feel very well.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I enjoyed it very much. 아주 즐거웠다. 아주 즐거웠다. I hurried to my office. 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I prefer sushi to pizza. 나는 피자보다 초밥을 더 좋아한다. 나는 피자보다 초밥을 더 좋아한다. I wasn't aware of that. 난 그걸 몰랐다. I will be more careful.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I will never forget it. 그것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I'll be right with you. 금방 올게요. I'll keep my eyes open. 눈을 뜨고 있을게요. I'm just having a look.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이에요. I've got my hands full.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는 저녁 식사하러 오나요? Is that girl a student? 저 소녀는 학생입니까? It might be, I suppose. 아마 그럴 것 같아요. Kate is smarter than I. 케이트는 나보다 똑똑하다. Let's get to the point. 요점을 말해봅시다. 요점을 말해봅시다. 요점을 말해봅시다. Nice talking with you. 얘기 즐거웠습니다. 얘기 즐거웠습니다. Please let me see them. 제가 그들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들을 보게 해주세요. She has been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준비되어 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준비되어 있다. Thank you all the same.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The meeting is put off. 회의가 연기되었다. 회의가 연기되었다. The rumor had no basis. 그 소문은 근거가 없었다. 그 소문은 근거가 없었다. This house is for rent. 이 집은 셋 집이다. 이 집은 셋 집이다. 당신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당신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Who are you writing to?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You can say that again.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You have the final say. 최종 결정은 4개 달려있다. 최종 결정은 4개 달려있다. 12 divided by 3 equals 4. 12 나누기 3은 4이다. 12 나누기 3은 4이다. All for one, one for all. 모두를 위해 하나씩. 모두를 위해 하나씩. Are you John's brother? 당신은 존이 동생입니까? 당신은 존의 동생입니까? Are you watching TV now? 너 지금 TV를 보고 있는 중이니? Do you have any hobbies?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Do you have some change? 잔돈 있으세요? 잔돈 있으세요? Have him return my call. 그에게 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해요. 그에게 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해요. He's got a bad headache. 그는 두통이 심해요. How wide is this bridge? 이 다리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I couldn't be more sure.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I like hot weather best. 전 더운 날씨를 제일 좋아해요. 전 더운 날씨를 제일 좋아해요. I meet the boss himself. 나는 보스를 직접 만난다. 나는 보스를 직접 만난다. I never liked it anyway. 어쨌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I usually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I work hard all morning. 전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해요. 전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해요.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I'll treat you to diner. 제가 당신을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을 거야. 즐거우셨다니 기쁩니다. 즐거우셨다니 기쁩니다. It can happen to anyone.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to me. 나는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어떻든 상관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Let's hope for the best. 일이 잘 되길 빌어요. 일이 잘 되길 빌어요. Amy is a sophomore now. Amy는 지금 소포모어이다. 에이미는 지금 소포모어이다. Mind your own business. 내 일이나 해. 내 일이나 해. Please show me the menu. 식단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식단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Very pleased to meet you.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What day was yesterday?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What did the doctor say? 의사가 뭘 했어요? 의사가 뭘 했어요? What were you thinking?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 무슨 생각하고 있었니? What's matter with you?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What's your first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Which is the right size? 어느 정도 적당한가요? 어느 정도 적당한가요? 겨울은 추흥 계절이다. You should see a doctor.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Your shoelace is loose. 신발끈이 풀렸어요. 신발끈이 풀렸어요. Bring me the bill, please. 계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계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Can you write in English? 당신은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Do you have shampoo here? 여기 샴푸 있으세요? 여기 샴푸 있으세요? Don't play games with me. 나와 장난하지 마세요. 나와 장난하지 마세요. Have I made myself clear? 내가 확실하게 내 생각을 전했나요? 내가 확실하게 내 생각을 전했나요? Have you heard from Mary? Mary한테서 소식 들었어요. Have you milked the cows? 당신은 젖소드를 우유로 만들었나요? Have you seen the doctor? 의사 선생님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 보셨어요? He doesn't care about me. 그는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He grasped both my hands. 그는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I am busy cooking dinner. 나는 저녁을 요리하느라 바쁘다. I feel terrible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끔찍하게 느낀다. I hope you'll forgive me. 당신이 나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나는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I went there on business. 나는 사업차 그곳에 갔다. I'll hav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I'm not used to drinking. 저는 술 마시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Is the cut still painful? 상처가 아직도 아픈가요? 상처가 아직도 아픈가요? It was a five-hour flight. 5시간 비행기였어요. It's a quarter past five. 5시 15분 전이에요. 5시 15분 전이에요. It's out of the question.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It's ten minutes to four. 4시 10분 전이에요. 4시 10분 전이에요. Mary is a blue-eyed girl. Mary는 파란색 눈을 가진 소녀이다. Let's not waste 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May I ask some questions?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Mike is already a junior. Mike는 벌써 3학년이에요. Mike는 벌써 3학년이에요. My bedroom is just above. 내 침실은 바로 위층에 있다. 내 침실은 바로 위층에 있다. Neither of the men spoke.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Please tune in next time. 다음에 맞춰주세요. 다음에 맞춰주세요. Sorry, we only take cash. 미안하지만 우리는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Stop making such a noise. 그런 소리 그만 하세요. We just caught the plane. 우리는 방금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방금 비행기를 탔다. We walked along the road. 우리는 길을 따라 걸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었다. What does your father do?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What shall we do tonight? 오늘 밤에 무엇을 할까요? 오늘 밤에 무엇을 할까요? What's your goal in life?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When was the house built? 그 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그 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Where can I change money? 어디서 돈을 바꿀 수 있을까요? Would you like some help? 뭐 도와드릴까요? You are just saying that 당신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당신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You mustn't aim too high. 너무 높게 조준해서는 안 된다. 너무 높게 조준해서는 안 된다. You've got a point there.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다.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다. Are these books all yours? 이 책들은 모두 당신 것입니까? 이 책들은 모두 당신 것입니까? Can we change the channel? 채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채널을 바꿀 수 있을까요? Cheers to our friendship.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합시다. Did you enjoy your flight? 비행기 여행은 즐거웠나요? 비행기 여행은 즐거웠나요? 비행기 여행은 즐거웠나요? Did you enter the contest? 당신은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까? 당신은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웠나요? 다른 사람들과 싸웠나요? 다른 사람들과 싸웠나요? Don't cry over spilled milk 이미 엎지러진 물이에요 이미 엎지러진 물이에요 Don't let chances pass by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on't take it for granted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Have you seen Jack lately? 최근에 잭 봤어요? He doesn't smoke or drink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셔 He has completed the task 그는 그 일을 완성했다 그는 그 일을 완성했다 He strolls about the town 그는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 Her tooth ached all night 그녀는 밤새 이가 아팠다 그녀는 밤새 이가 아팠다 How about a drink tonight? 오늘 밤 한 잔 하시죠 오늘 밤 한 잔 하시죠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I heard someone laughing 나는 어떤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I never used to oversleep 절대로 늦잠 자곤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잠 자곤 하지 않았습니다 I slept soundly all night 밤새 푹 잤어요 밤새 푹 잤어요 I want my steak well done 제 스테이크는 잘 익혀주세요 제 스테이크는 잘 익혀주세요 I'm flying back tomorrow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요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요 I'm looking forward to it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I've known that all along 나는 줄곧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줄곧 그것을 알고 있었다 It's too expensive for me 제게는 너무 비싸군요 제게는 너무 비싸군요 Jack and Dan are engaged 제과에는 약혼했다 제과에는 약혼했다 My watch says two o'clock 제 시계는 이시라고 해요 제 시계는 이시라고 해요 No spitting on the street 거리에서 침을 뱉지 마시오 No, I haven't decided yet 아뇨, 아직 결정 못했어요 Spring is a pretty season 봄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Thank you for your advice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coat doesn't suit you 그 코트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The train arrived on time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다 The weather is nice today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Think well before you act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Turn up your radio, please 라디오 좀 켜 주세요 라디오 좀 켜 주세요 What position do you play?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What'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What's your friend doing? 당신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You've made a good choice 당신은 좋은 선택을 했어요 당신은 좋은 선택을 했어요 Your English is very good 내 영어 실력은 훌륭하다 내 영어 실력은 훌륭하다 A barking dog doesn't bite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Are you free this Saturday? 너 토요일에 시간 있어 너 토요일에 시간 있어 Cancer is a deadly disease 암은 지명적인 질병이다 암은 지명적인 질병이다 Do you accept credit cards? 신용카드 받나요? 신용카드 받나요? Do you have an appointment?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을 하셨나요? Don't keep me waiting long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He has a remarkable memory 그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He seems a little nervous 그는 조금도 초조해 보이지 않는다 His flattery makes me sick 그의 아첨은 나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한다 His looks are always funny 그의 외모는 항상 웃겨요 I generally agree with you 나는 대체로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대체로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I was alone, but not lonely 나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나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I'll have mashed potatoes 으깬 감자를 주세요 으깬 감자를 주세요 I'm sorry. I'm engaged now 미안해요. 지금 약혼했어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We sailed against the wind 우리는 역풍을 거슬러 항해했다 우리는 역풍을 거슬러 항해했다 May I speak to Kate, please 케이트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케이트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Mr. Lee is fixing his bike 이 씨는 그의 자전거를 고치고 있다 이 씨는 그의 자전거를 고치고 있다 No littering on the campus 캠퍼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캠퍼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Please give me your advice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She is a good-looking girl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She minted the broken cell phone 그녀는 고장난 휴대전화를 수리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The whole world knows that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다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다 Tomorrow will be a holiday 내일은 공휴일이 될 것이다 내일은 공휴일이 될 것이다 Turn down the radio, please 라디오 좀 줄여주세요 라디오 좀 줄여주세요 We shall arrive soon after 우리는 곧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곧 도착할 것이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What'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What's your friend's name? 내 친구 이름이 무엇인가요? 내 친구 이름이 무엇인가요? You'd better let her alone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You've got an express mail 속달 우편이 있습니다 속달 우편이 있습니다 A lost chance never returns 잃어버린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I live on Chicago street 저는 시카고 거리에 살아요 저는 시카고 거리에 살아요 I plan to learn photography 나는 사진술을 배울 계획이다 나는 사진술을 배울 계획이다 I'm not waiting for anybody 난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난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I've already read that book 그 책은 이미 읽었어요 그 책은 이미 읽었어요 It's going to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내일 눈이 올 것이다 It's very thoughtful of you 아주 사려 깊으신 분이군요 Albert will retire next year Albert는 내년에 은퇴할 것이다 Albert는 내년에 은퇴할 것이다 Someone is ringing the bell 누군가 배를 울리고 있다 누군가 배를 울리고 있다 The days are getting hotter 날씨가 날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날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The Smiths are my neighbors Smiths' 신은 나의 이웃이다 Smiths' 신은 나의 이웃이다 These shoes don't fit right 이 신발은 맞지 않는다 What time do you open? 몇 시에 문을 엽니까? 몇 시에 문을 엽니까? 몇 시에 문을 닫으세요? What's his native language? 그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Yesterday it rained all day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This pen doesn't write well 이 펜은 잘 써지지 않는다 이 펜은 잘 써지지 않는다 Check your answers with mine 내가 쓴 답들을 내 것과 대조해봐 내가 쓴 답들을 내 것과 대조해봐 Have you got anything larger?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더 큰 것이 있습니까? He speaks with London accent 그는 런던 사투리를 쓴다 그는 런던 사투리를 쓴다 His father runs a restaurant 그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신다 그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신다 How fragrant the flowers are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I haven't the slightest idea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I prefer fishing to swimming 나는 수영하기보다는 낚시를 선호한다 나는 수영하기보다는 낚시를 선호한다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It's been cloudy all morning 오전 내내 흐렸어요 오전 내내 흐렸어요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편안히 계세요 Plenty of sleep is healthful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좋다 My native language is Chinese 저의 모국어는 중국어입니다 The shortest answer is doing 가장 짧은 대답은 해내는 것이다 Would you call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Your daughter is so cute 너희 딸은 너무 귀여워 Aren't you concerned about it?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나요? Did you eat something unusual? 뭔가 특이한 걸 먹었나요? Have you reserved your ticket? 표 예매했어요 표 예매했어요 I can't resist the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유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움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I leave you alone 다